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 통증을 가지고 남은 50년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니 잘해라. 나 지금 살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아픈 딸로 남는 게 더 낫지 않냐. 저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라고 하는 질병을 5년째 앓고 있는 김소민이라고 합니다. CRPS 환자가 힘든 것 중 하나가 돌발통이라는 것 때문에 좀 되게 힘든데 24시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증과 별개로 돌발적으로 통증이 심해질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극이 오면 통증이 순식간에 더 솟구치기도 하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돌발통이 오기도 합니다. 이 돌발통은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고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몰핀 주사를 맞기 전까지 사그라들지 않을 만큼 돌발통이 세게 오는데 제가 원래는 니드포비아라고 주사 공포증이 정말 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CRPS를 앓다보니 빨리 주사바늘을 잡아야지 CRPS 통증을 없앨 수 있잖아요. 하루에 많게 잡을 땐 주사바늘만 10번 넘게 주사바늘 잡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면 차가 덜컹거리는데 당연히 그것도 통증으로 와 닿았고 병원 내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에스컬레이터 특유의 진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저의 통증은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바로 주사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오른발이 아프다 보니까 걷질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누군가 지나가다 휠체어를 살짝이라도 치면 저는 그 순간 통증이 솟구쳐서 난리가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해가 생겼던 상황도 있는데요. 굉장히 사소한 자극에도 저희는 남들이 보면 오버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 지나가던 분이 저를 치셨는데 제가 갑자기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울고 난리가 나다 보니 살짝 치신 분이 억울해서 이 사람 이상하다. 나는 정말 툭 쳤는데 난리가 났다 라고 해서 병원 관계자분들이 달려와서 이 환자는 원래 그런 환자다. 이 병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저러지? 나는 정말 살짝 쳤을 뿐인데 라고 해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어서 병원에서도 의료진 분들이 소민이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하고 다닐 만큼 항상 웃고 다녔는데 점차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24시간 약을 아무리 먹어도 통증에 시달리다 보니 웃을 수가 없고 이 약 물고 버티다 보니 치아에 무리가 가서 마우스피스를 물고서 계속 버텨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죽음 밖에 답이 없나 라는 생각까지 갈 만큼 사람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프기 전에 정말 이렇게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라고 살 만큼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죽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단순히 아 죽고 싶다.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이 통증을 끝내기만 한다면 그 어떤 방법도 상관없겠다. 애매하게 자살 시도를 했다가는 이 통증과 더불어 더 힘든 상황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과 실제로 CRPS 젊은 환자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다가 더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을 봐서 정말 완벽하게 죽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매일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투병하면서 제일 힘들다라고 느꼈던 거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담당 의료진 분들께 항상 붙잡고 물어봤어요. CIPS 환자 중에서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누가 좋아졌다라고 차마 대답해주지 못하고 소미이는 긍정적이니까 너는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응원을 던져주시는데 이 질병을 가졌음에도 좋아진 사람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과 좋아진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좋아지는 걸까? 지금처럼 일주일에 세네 번씩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걸까? 먹는 양만으로도 통증이 조절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렇게 좋아진 환자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게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힘든 게 젊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젊으니까 이겨낼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제가 투병을 해보니까 젊으니까 문제더라고요.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순식간에 악화되었고 좋아질 환자가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통증을 가지고 남은 50년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젊다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희망이 없다라는 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같이 느꼈고요. 또 제가 약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100알을 넘게 먹었어요. 그렇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삶의 행위인 먹고 자고 싸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해서 넣었는데 이 약이 약을 부른다는 것처럼 약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어떤 약은 3주 만에 7kg가 찌기도 하고 어떤 약은 이 피부에도 부작용이 와서 지난 몇 년간 매운 음식, 고춧가루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런 거는 다 먹지 못한 시간을 보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으키는 부작용이 정말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이 통증만으로도 힘들었는데 부가적으로 하나씩 짐이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부모님은 의료진분들이 인정한 최고의 보호자세요. 지난 몇 년간 저한테만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호전이 되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두 분이 정말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셨는데요. 아빠는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혼자 다니지 못하니까 그리고 약에 취해 있다 보니 항상 저를 차에 실어 매일같이 데려다 주셨고 엄마는 제가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많이 자야 한 시간? 그것도 약에 취해 5분 자다가 또다시 소리 지르면서 깨고 또다시 깨고 결국 응급실 가고 이런 생활을 몇 년간 반복을 했거든요. 엄마는 항상 제 방문 앞에 이렇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언제 응급실에 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헌신해주는 가족들한테 제가 아플 때 얼마나 나쁜 딸이었냐면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에서 CRPS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보던 중 CRPS 환자와 교수님이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CRPS 환자가 그 직전에 자살을 시도해서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꼭 보호자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라 라는 영상을 제가 CRPS 초창기에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다 큰 성년의 자녀가 부모님한테 나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참 잔인하다. 나는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24시간 헌신해준 부모님한테 그거를 믿기로 삼아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니 잘해라. 나 지금 살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아픈 딸로 남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니 버티고 있다라는 말까지 할 만큼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와 여기 영상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인데요. 저처럼 지금 CRPS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 또는 장기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절망 속에 빠진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다라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질 수 없을 만큼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는 CRPS 환자 중에서도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통증으로 인해 숨을 쉬는 것마저 힘들 만큼 그렇게 24시간 몇 년을 지냈는데 CRPS 환자들과 알 수 없이 장기 투병하는 통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생생한 투병기와 좋아진 모습을 말을 해준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내가 좋아진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주어진 하루를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만큼 좀 열심히 살았는데 지난 몇 년간은 저 스스로 나의 직업은 환자야 라고 생각하고 수병에만 전념을 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만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CRPS 확진을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 무리를 하거나 정신적으로나 몸으로 무리가 되면 통증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악화되더라고요. 지금 좋아졌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팠던 시기에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걸어다니고 사람이니까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게 아니구나.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누리고 있었던 삶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아프고 나서부터 더 사소한 것에도 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햇빛 좋은 날 제가 신발을 신고 바깥을 걷다가 내가 이렇게 걷고 있어도 돼? 너무 행복한데 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냥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행복과 감사가 좀 커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은근 엔reb 엔요 엔 rég